봄투데이 보이아 제품의 핸드메이드 신품 컬러 라인 케이스입니다. 제품 컬러는 보라운 색상이고요. 제품 안쪽을 보시면 카드 수납을 한 장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 있습니다. 핸드폰 장착은 위쪽에서 아래로 미는 형태로 장착을 하시면 되고요. 제품 탑 부분은 오픈형으로 되어 있어서 이어폰과 DMV를 신청하실 때 필레함을 볼 수가 있고요. 밑에 부분 또한 충전 케이블 장착 시 편리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. 포인트 컬러를 사용하여 심플하고 세련된 디자인을 볼 수가 있습니다. 보이아 제품은 원단 자체가 말랑말랑하여 충격 흡수에도 굉장히 좋게 제작이 되었습니다. 제품 커버는 위쪽이랑 아래에 미세한 자석으로 미세한 자석이 매장이 되어 있습니다. 미세한 자석으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